방송은 30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래? 그게 많이 쎈 건가요? 내가 스태스 잘 몰라 내 정의! 정의! 유닛! 잠 저 머젤이 많냐 쟤들은 그냥 퇴각하구요 아니다 저거부터 먼저 잡자 그가 제 적은 영어 숨길 바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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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카르타고 안에 이동 못하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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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apologise! 제 군대는 죽음으로 크리스도는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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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이번 판에 이새끼들 기병돌기하고 왜이렇게 잘해 진짜 잘하네 얘들이 이번 판에 기병돌기욕을 진짜 시의적절하게 잘했어 얘들이 이번에 진거는 나보다 기병이 적어서 진거지 로마 3형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일세기를 다 나가 뒤져서 좋겠어요 자 카르타고 비웠구요 메스 하나에서 이색인 이름이 제일 좋게 한니발이네 가끔 로마원 하다가요 로마원 하다가 전투에서 이겼잖아 근데 게임에서 튕기잖아 그러면은 음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싶어 음 그런 생각이 들어 토탈 오지씨가 몰라요 뭐 누가 만들겠지 나한테 묻지마요 이 얘기가 만들겠지 뭐 카르타고 기병 A가 좋나 아 이 자사에서 이 자사에서 췄imat음 이 자사에서 왕자 파인으로 다시 도와주세요 엘이 마시오 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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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끼리 잡고 쟤들 돌격을 이번엔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냥 이 프로그램 문제에요 컴퓨터 사용 문제 아니에요 컴퓨터 사용 문제는 내가 애들이 욕 안하죠 적어도 EA 이 새끼들이 만들면 게임이 튕기진 않지 않을까 아 요즘 토털은 잘 안 튕기긴 한데 하아 비명을 지르는 여성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써 그치? 놀라울 정도로 잘 싸워 이게 어줍쌍게 기병 한기로 돌격을 하면은 아 씨X 저거 또 뭐야 저거 우리 기병이 피주해버려 버그는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튕기지 않으면 돼 이게 최소 조건입니다 아이고 놓쳤다 아이고 놓쳤다 내가 놓치면 안 되는긴데 저거 놓치면 안 되는긴데 하아 바이악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씨 오클로 이따 이 X같은 새끼들 근데 여러분은 왜 로마원 보세요? 로마원 말고 다른 토트럴 많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요즘 나온 토트럴 많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고닥다리의 게임을 보고 계세요 다들 나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고 치고 하긴 그럼 여러분은 보고 싶어서 오면 되겠구나 무슨 아마존 병종? 티미스케라? 아 옛날 느낌이 좋아서요 그럴 수 있죠 한국인 많이 안해요? 저 말고 하는 사람 많은 텔대 왜 좀 퇴각해라 그래 ㅅㅂ 좀 앞뒤에서 쳐박았잖아 아 창존도보다 X같은 새끼들 나 이새끼들아 몸이 혈압 오르는데 이게 또 뭐야 다 이새끼들아 다 이새끼들아 다 이새끼들아 다 이새끼들아 가지고 안걸리 다 이새끼들아 다 이새끼들아 다 이새끼들아 다 이새끼들아 참 얘들을 내가 여기 잡았다 쳐 잡았다 치고 근데 다 잡은 다음에 이씨X 게임이 튕기면 그게 제일 X같은거야 다 잡은 다음에 튕기는게 이 개새끼다 이 개새끼다 방금 봤어 이 새끼들이 가만있다가 가만있다가 창 내리는거 봤어 저거 돌격.. 돌격 참아준 다음에 창 내리는거 봤어? 이 X발 놈들이 그 창을 내릴거면 창을 내릴거면 창을 내릴거면 적어도 우리가 돌격을 해서 저 새끼를 등 뒤에다가 딜돌을 수집하기 전에다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뒤를 돌아서 창을 내려도 X발 개현석이랑 그랬을거 아니야 왜 처박은 다음에 기병이 X발 자기 등 뒤에다 등 뒤에다 딜돌을 꽂았는데 근데 그 뒤에 X발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자기 딜돌을 우리한테 꽂냔 말이야 아.. X발 X발 저게 기본사양이더라도 그 뭐야 일반 창존.. 창존투부대 이거 10에 1티어짜리 병력이 하면 안되지 그러면 안되는거지 양심있어 이제 이게 버그여도 안되는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버그이면 안되지 사람이 하면 또 저렇게 안돼요 희한하죠 그죠 내가 로마1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음.. 되게 큰 이유가 저 팔랑기타이들이에요 호플리타이들이에요 저거 저거는 팔랑기타이지 그.. 가끔 앞뒤에서 쳐도 있잖아요 앞뒤에서 이제 3성하듯이 쳐도 그래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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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앞뒤 양쪽으로 창을 쳐 박을 때가 있다니까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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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제 보면 창 내려돌게 한다 그지? 좋아좋아좋아 좀 낫네 아까보단 창 데리고 돌격하는데 갑자기 또 뒤돌아가지고 그 창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그 와중에 한두 분이 잡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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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의 관계가 있었고, 이제는 그의 관계가 있었고, 그의 관계가 죽는다. 자, 이제 두 부자 나왔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투 다 끝난 다음에 튕기면 화려한 전쟁이죠, 그치? 흥. 안 튕겼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똑같은 전투도 재미없는 거죠. 또 한 걸 보면 그게 재미있습니까? 난 재미없거든. 뭘 다시 하더라도 재미있는 걸 다시 해야지. 자, 어찌 됐구나. 자, 디미디터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하나 저지형은 왜 또 카르타고리 형이냐? 되게 이상한 판이네? 자, 한 입알 줘먹고. 요원진로 튕긴다고요? 그래? 쟤는 아폴로니아 쪽으로 건너갈 겁니다 뭐 아 로마지 안 망했구나 얘들 살아있었네 참 자 브루투스만 남아있네요 얘들 그 뭐야 뚜둥이 맞고 그리스도로 도망갔기 때문에 까먹고 있었어 유니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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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루코마니 왕국 거점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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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사나에 있는 병력은 이제 잠깐만요 저희들은 케이바하러 가고요 얘도 케이바로 갈겁니다 얘도 케이바로 갈겁니다 도망쳐! 차이바로 갈겁니다 형님 발급하면 익숙해 네, 담 Tsong 해smith군 정으로 갈게요 형님 죽을거야 구조할 이예요 구조할 이예요 형님 형님 죽을거야 구조할 이예요 구조할 이예요 마케도니아를 개인들이 먹었네. 그러면은 창 졸라 많겠네? 그죠? 저는 개타의 병원으로 갑니다. 개타의 병원. 아 지금요? 음... 영국도 있네. 예스! 킬 담아! 킬 담아! 하... 이걸 못 이기네. 오더스! 킬 담아! 킬 담아! 예상돼! 전국! 죽어! 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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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뭔데? 그리고 그들은 다 그것을 전원해 주십시오 영어. 우릉은 먹어뿐!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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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시계 처리했구요. 저는 꼬티 쪽 용토로 하고 자, 한턴만 더 하죠. 자, 영상 그... 자, 턴넘기죠. 코끼리 또 있다. 코끼리가 드레이 뽑기 쉬운 거 아니야? 자,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좀 아슬아슬했다. 이게... 어... 우리가 돌파하기 전에 쟤들이 우리를 폐조시킬 수 있었어요, 방금은.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방금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2, 3티어짜리 중기병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거든요. 근데 1티어짜리 경기병이라서 그런 데는 못 버텨요. 그래도 2, 3티어짜리 scissor으로 남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터뉴의 방송 마지막 턴입니다. 이게 이러면 안돼 해군은 패줘야돼 어차피 의미가 없어 해군은 뭐 전투에서 지등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이렇게 포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위를 풀고 그죠 포위 풀었죠 자 얘는 얘는 그럼 이제 퇴각을 못해 그럼 무조건 전투를 하게 돼 그지 자 이제 그러면은 탑소스 안에 있는 병약하고 같이 딸려 나와서 싸우게 되겠죠 자 이제 퇴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것은 훈련, not a coward, Chase. 외부에 있던 부대의 기병을 놓친 것 때문에 아마 전투는 해야 될 거야 또 만약에 아까 그 부대 요 부대들 안 놓쳤으면은 탑수스는 이렇게 전쟁할 전투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우리 땅이 됐겠죠 이번 턴에 이런식으로 턴을 하나씩 줄여나가면 이런식으로 턴을 하나씩 줄여나가는게 이제 세계종목을 빨리하는 방법이에요 뭐 다른게 아니고 턴이 또 뭔데 뭐야 이거 은갈 삼갈 이거 뭐야 은갈 삼갈 이거 뭐야 하.. 하스타트 내시네요 저걸도 내가 전투로 뚫을 자신이 없네 하지만 오더 사용 러드 리얼 이리실 내수 하 기사 스려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e are through the walls! Now let the slaughter begin! Our warriors have driven the enemy from his own wars. The way to victory is open! Your general is in his grave.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send the enemy to their ancestors. Roman leader has been killed. Now his men will know fea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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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c**** 이게 1티어짜리, 1티어짜리 기병, 저티어짜리 기병이 문젠데 사기가 낮아요. 그래서 장군이 뒤지면 다 도망가. 뛰어! 벽이 깨졌어 청문이 열려도 별로 의미 없겠지 ?" 이거 이번 턴에 먹어야 되는데 이번 턴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 턴에 이걸 먹으면 브루투스는 그냥 망해 키도니아도 얘들 땅 아니잖아 그러면 얘들 그냥 망해 얘가 다 게이 땅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땅이 없어요 이게 망하면 얘들도 이제 병신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턴에 이걸 좀 잡고 싶어요 좀 무리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볼께요 다시 한번 해볼께요 The enemy walls are down our warriors will take their reward in blood and treasure we got it we got good attack our warriors have driven the enemy from his own walls truly this is a day of omens the roman leader is dead let us slaughter his the gate is broken your warriors have done brave work with the battering ram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it 죽긴 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자, 브루투스 뒤졌고 이제 로마는 진짜 없네. 테르보네이 지금 큰 마을이죠? 얘들은 정작 그게 없고 인구가 보병이 없고 저는 게타의 평원 공격합니다. 저희들은 검사 한번 보고 봅시다. 검사. 개 피다하기까지 게르마니아 갔네. 네. 자, 이걸로 끝내죠, 오늘. 자, 로마 토탈의 갈리아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일요일입니다.